2번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당연히 정해야 되죠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산업용 로봇이죠 다음 적어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기억나십니까? 외제 매니아라고 했던 겁니다 외부 전선, 제동장치, 매니플레이터 단어로 시작되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이 내용인데 지금 이 문항, 이번 문제에서 나온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함정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에 예기치 못한 또는 오조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지침을 정해야 되고 이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감시하는 사람 그 다음 기동, 스위치 내용 생각나시죠? 이 감시하는 사람도 처음 우리가 정리할 때 핵심을 잡아낼 때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문구를 다듬어 들어가실 때는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앞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을 동작시켜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자가 작업하다 보면 움직임이 뒤쪽에 있는 어떤 물체라든가 다른 로봇이 어떤 부품, 부속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까이 접근한다든가 이 위험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감시자가 보면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로봇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동,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로봇을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모르고 잘못 조작을 하거나 또는 지금 왜 작업을 안 하고 있지? 어떤 이유로든 이 기동, 스위치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동, 스위치에는 작업 중이라는 현재 지금 작업 중입니다라는 표지를 먼저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이 기동, 스위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윤곽을 먼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답안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깝게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그나마 답안 적기가 좀 쉬워요 처음부터 이걸 전체 내용을 문구로 다 외워서 하겠다 이게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지금 나온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로봇의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는데 이 로봇의 구동원을 구동시킬 수 있는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위험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의 단서조항이 뭐냐면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용 로봇을 작동할 때 예기치 못한 동작이라든가 또는 오조작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안전조치에 관해서 스시오 이래 놓고 문제 뒤에다가 단 해놓고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는 답안을 작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개수만큼을 적어줘야 되겠죠 요구하는 개수만큼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을 문제에 포함시켜서 내는 그래서 함정을 만드는 문제들이 들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침 이것만 가지고 다시 또 지금처럼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지침 안에는 우선 우리가 조금 안기법을 좀 병행했어요 외우기 좋도록 이, 이, 이 두 사람이 매죠 매고 다니죠 매죠 그래서 이익하는 건 뭡니까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지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로봇을 증지시켰다면 다시 재가동시킬 경우에 어떤 안전한 순서에 따라서 재가동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이상 하는 게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사람 이상이 할 경우에는 신호방법을 정해서 해야 되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방법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 산업의 로봇에서는 제가 필기할 때부터요 매니플레이터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직접 사람의 팔, 손의 역할을 하는 집어서 이동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많다 그랬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을 우리가 매니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지침 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로봇의 조작 방법이라든가 순서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수를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산업의 로봇을 조작할 때의 오조작이라든가 또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동작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조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항은 이 지침에 포함할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포함해야 될 이 사항과 이 두 가지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교시 작업을 제외하고 지금 교시 작업할 때 지침이 포함되는 것인데 산업의 로봇의 오조작이라 얘기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한 안전 조치 기준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전체에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 또 이러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나오는 경우 또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지침을 정해서 하는데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만 따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각각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답안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문구를 가급적이면 법령에 가까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난간대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했습니다 안전난간대에 관한 것은 너무 중요하죠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필기할 때부터 많이 해봤던 내용이에요 상부 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되는가 중량 상부 난간대 설치 기준이 있죠 90cm 였습니다 이 뒤에 단위도 주의하셔야 돼요 과거에 미트라고 주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0.9로 해야 되겠죠 센치미트니까 단위는 90cm 난간대는 지름이 2.7cm 이상 되는 검속제 파이퍼 통탄한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중이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100kg 이었습니다 지금 빠진 것은 발끝막이 판이 높이가 빠졌네요 발끝막이 판이 높이는 10cm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수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에 관련되는 것은 전체적인 숫자가 또는 이 내용을 지금은 쉽게 줬잖아요 괄호에서 수치만 넣는 걸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쉽게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능연습도 요약을 해서 우리가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92.7, 100 단위가 다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수치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